오늘 이사이드 US에는 국제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 정상이 다음 주 만나 역사적인 합의에 이른다는 보도입니다. 국가 안보의 가장 중추적인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 생산하는 방안이 합의되고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조반인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 주 이달 10일 워싱턴 DC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안보 동맹을 보다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나선다는 보도입니다. 커트 캠벨 및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욱 협력한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할지 또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인 일본을 미국의 방위산업 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크게 퇴보하면서 군함 건조와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방부는 2025년 회계 년도에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한 천만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조선소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다나 이번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들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시면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시작으로 제 동맹국의 제주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바로 미국의 구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캔벨 미국 후 부부장관은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안보 동맹인 코코스에 필러2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코스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또 인공지능 AI, 극초음소,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역량에서 협력하는 필러2 등 두 개의 필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오코스와 첨단기술 동맹을 맺게 되면 미국과 영국, 호주와 일본이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애워싸는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람 이메인유엘 주일 미우 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필리핑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때 미국의 격자형 안보 접근법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맞설 3국 간의 새로운 안보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연관된 국제사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9개월 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게 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4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압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등 이러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차 차이나 쇼크를 막을 수 있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는 월시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중국발 제1차 차이나 쇼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당시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뒤덮으면서 일어났는데요. 결국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제조업들이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면서 타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역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중국이 내수부진을 이제 수출각대로 메워 미국 중국 내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발 제2차 차이나 쇼크가 몰려오겠다는 분석을 낳는 가운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적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를 비롯한 값싼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이는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제니 옐런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중국산에 의존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은 시장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익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중 양나라가 다시금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관료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적대관계에도 제니 옐런 장관에 대해서는 양국 무역과 투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펌 중국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옐런 장관이 어린 시절부터 암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고 필기광물을 선물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호적 태도가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때 중국의 정책 결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국 방문 기관 회담이 미국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촉발하지 않더라도 미중 상호 간의 무역 보복을 완화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를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옐런 장관을 비롯한 조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한편 공화단의 대선 후보인 도월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관세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등 중국과 교육 문제는 이미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과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 관계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최근 말레이시아가 제2의 대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 대만에서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만이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더욱더 뜰 전망입니다. 워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강점을 본다면 포장이나 조립, 테스트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백엔드, 특히 조립과 테스트, 패키징 분야에서 약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구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이미 지난 1972년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의 첫 말레이시아 투자는 1972년이었습니다. 당시 인텔은 160만 달러를 투자해 페낭의 반도체 조립 공장을 개설했는데요. 이후 인텔은 말레이시아의 테스트 시설과 개발, 설계 센터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이미 반도체 관련 풍부한 인력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텔은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칩 패키징과 테스트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70억 달러 이상을 또다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제 2024년 올해 생산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도 지난 9월 말레이시아 페낭의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또 독일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언도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쿨림에 이어 세 번째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반도체 칩장비 제조업체의 핵심 공급업체인 뉴 웨이지도 지난달 클랑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의 생산기지를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에서 최근 강진이 발생했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위탁 생산 반도체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조업이 중단되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의 대체지로 말레이시아의 보다 큰 많은 공장들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최초로 이식했던 미국에서의 환자가 그 예우가 양호해지면서 이식수술 2주 만에 퇴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2종 장기 이식 시대가 열려보이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앞서 두 차례의 돼지 장기 이식 실험은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했던 환자는 몇 주 뒤 사망했고 또 다른 환자는 지속적인 면역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2살에 리처드 슬레이먼이 이식한 돼지 신장은 철액 내 노폐물을 걸러낸 소변을 만들어내면서도 체액 균형을 유지해 다른 주요 장기들이 보다 잘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이번에 이식 수술을 한 하버드 의대 매사 취재 병원 의사 측은 밝혔습니다. 슬레이먼 씨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나로서는 물론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일단 장기 이식 종합 네트워크 책임 의료 담당자인 데이비 클라센 박사는 이번 슬레이먼의 신체가 이식 장기를 거부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슬레이먼도 이식 수술 8일째 거부 반응이 나타났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장기 이식 뒤 1년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식 환자의 25%가 장기 이식 후 3개월 이내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이처럼 아직 해결될 과제는 많지만 이번 일은 수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클라센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클라센 박사는 이종 장기 이식이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임상시험을 거쳐야 널리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 수급 문제와 이식 비용 등 넘어야 될 과제는 아직 상당수 있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경우 신장실 환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투석을 받는 말기 환자 수는 55만 명에 달하고 있고 또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간 신장 이식은 2만 5천 건에 불과해 매년 수천명이 이식을 기다리던 도중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해외로 원정을 가서 장기 이식을 하는 이른바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적으로 신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을 팔아 신장 계곡이라고 불리는 네팔의 한 마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인 40대 남성 칸차르 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브로커들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신장 장기 적출을 권유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주민들은 신장은 떼어내도 다시 자란다는 거짓말에 속아 신장을 팔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31살 남성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힘들어 4,000불을 받고 신장을 팔았다며 여동생인 척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장을 팔기 위해 인도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뒤 부작용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곳 호세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신장을 파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의 신장 문제는 단순히 장기 밀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신부전증을 갖고 있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걸프 지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극심한 더위와 타수증에 노출된 결과로 신부전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신장 이식 환자의 약 3분의 1이 해외 이주 노동자이며 더운 날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일하러 갔다가 완전히 망가진 신장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